하나님의 말씀은 추리업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국당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국당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국당 위에 그 집항인을 들며 요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국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요하와 너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의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요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요하께 구하메 요하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에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지형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요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시간 종강이 되고 내년 2월 초에 개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리는 말씀은 이제 교육관 건립을 위한 지붕공사가 이번 주 중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자가 내일 도착을 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하면 대들보를 얻는 상량식을 우리가 이번 주 토요 새벽기도 직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기도 후에 모든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또 완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기도 후에 교육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후 상량식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당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요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몇 번째 재앙이죠? 몇 번째 재앙입니까? 여덟 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피게이파, 악도구매, 암장,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 남은 두 재앙은 바로 암, 암흑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였죠? 우박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우박의 재앙만 해도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런 재앙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의 재앙보다 더 강해서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러라 소위 말하는 미중유의 재앙이죠 미중유라는 말은 이왕에 그런 재앙이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재앙 우박 때문에 많은 곡물들과 채소들이 다 상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곡식이 있다고 그 바로가 그걸 의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했을 때 이번에 내린 메뚜기 재앙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사막으로부터 메뚜기 떼가 덮여오는데 워낙 메뚜기가 많이 날아들었더니 하늘이 보이질 않는 거죠 새카맣게 온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애굽 전경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모든 곡물들, 식물들, 채소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완전히 애굽 경제가 망가지는 순간 그 바로가 황급한 마음에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득죄했어 죄를 범했어, 실토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3절에 먼저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요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낮이 땅이 어둡게 되었어요 한 낮인데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게 되니까 하늘이 보이질 않고 땅이 어둡게 되었다는 거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파티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파티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자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이 요하와 너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의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나의 나님이 요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낮아질 대로 바짝 엎드려 낮아진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재앙이죠 그 슬을 셀 수 없는 무수한 메뚜기 때가 온 애굽 땅에 덮여온 것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죠? 모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손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13절에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메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되었을 때 이번만 좀 용서해 주고 나를 좀 살려달라 그때 18절에 보시면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요아께 구하며 모세가 요아께 손을 들어 구했을 때 그때 요아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다 홍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덮았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메뚜기 재앙이 온 것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이 다 물러간 것도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디모델에서 해보면 이러므로 각체의 모든 남자들은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들은 워낙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는 왜 오는 거죠? 좌절해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좌절감 속에서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좀 일을 해칠 수가 있을까 분해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러므로 모든 남자들은 각체에서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모세가 또다시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메뚜이 때가 다 물러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뭘 얻는다고요? 큰 권능 얻겠네 사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나이도 80이고 미래안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모세에게 무슨 권능이 있었습니까? 오직 권능은 여왁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디엘무디가 가장 좋아하고 의지했던 말씀이었다고 해요 오직 권능은 여왁께 속하였다 할지 디엘무디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요즘 세상말로 하면 불악무식한 사람 국민학교도 겨우 나온 그런 구두 수선공 구두 셀스맨 출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권능을 입혀주시자 영어권 미국, 영국, 호주 온 세계에 보험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기로 인도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바울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기로 인도했던 전도자였다 그 시대 말이죠 그렇게 평가를 했던 바로 디엘무디 그 디엘무디가 가장 좋아하고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오직 권능은 여왁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10편 62편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62편 11절 말씀 10편 10편 62편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5면 10편 62편 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다만 손을 들어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전무후무한 미중의 대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였다는 거죠 모세가 나서서 메뚜기를 불러온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모세는 다만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좌절감과 분노를 버리고 각체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빠졌기 때문입니까? 기도 가운데 믿음이 빠져 있으면 권능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손을 들었는데 임의로 자의로 손을 든다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죠 모세가 손을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손을 들으라 너는 지팡이를 들라 오늘 본 말씀 보시면 10장 13절 전에 12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국당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국당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파티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내 손을 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정해서 손을 들었던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온갖 난관을 급보하고 돌파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자의적으로, 임의로, 생각대로 그저 육신적인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신가 뭐라고 약속하신가 그것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권능을 힘입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10편 138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38편 3절 말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오고 우리 심령이 어떻게 권능을 입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138편 3절 말씀은 구약성경 902면 구약성경 902면 10편 138편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38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죽기에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죽기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강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능력받기를 원하는 분들 죄와 싸워 이길 힘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하는가? 기도하셔야 되죠 간과하셔야 됩니다 간과하되 믿음으로 간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간과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들이 간과하는 날에 죽기에서 응답해 주시고 제들이 영혼을 장려하여 장려라는 것은 돌아보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이죠 장려하여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에 죽겨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새들도 기도로 온갖 난관을 돌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풍성한 응답을 받아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언 김성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